실례지만 혹시 도라이십니까? 사비 딱 딱 아냐 볶음이 도리 벌집 정밀 뭐? 변화함 하자 쿵짝짝쿵짝짝 음 좋아 베이니킥 비열한 타격이 더 강하다는 건 평소엔 비열하게 춤 알 있는데 살려야 되는데 수 수 수 수 수 살려줘 어? 정밀 정밀 공중재비 플러스를 제기고 정밀 아 넘기는게 낫겠다 공중재비 플러스 정밀 플러스 공중재비 플러스 최채 먹어도 되겠지? 수호구자만 잡으면 되는데 도산된 개박 도산된 개박 정밀 포션을 먹어서 아쉬웠는데 세포션이 나왔으니 아 근데 노갈 정말 달다 이 썩는다 뭐? 이거 펜촉 이상하게 써서 4대 맹동 최악의 플레이 이즈 헉 헉 헉 헉 아 이건 깰 것 같은데 그래도 전투 많이 해야겠다 전투 하나 둘 엘리트 세 마리 잡고 여기 상점 두개가서 사격 지우고 1타지 초정밀 사일런트 정밀 정밀 최대로 장밀 뭐야 뭐야 정밀 왜 안나와 와 탄도감 났어 그것은 단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뭐 내 생일 언제까지야 엔들리스 버스데이 내 꼬로미도 비타 쓸 수 있어서 할만한데 도내가 3일치 밀린거라면 미를 찢어주마 그럼 그냥 생일인거로 하죠 생축 생감 헐스테이 에브리데이 아 정밀아 정밀아 아니 건무야 이름 잘못 불렀다 동밀 동밀 건물 진짜 쎄다 아 쟤는 땅에 떨어지지도 못했다. 사일런트의 강함을 괴고하며 폭포 똘메이 흐뭇 똘메이그 어 유물 쩌네 이번에 이게 당신의 체력입니다 뭐지 어디갔지? 10권이다 폭주다. 반영살인마 공포 정도면 뚱땡이 아 뚱땡이 진짜 아 뚱띠 컷 뭐? 킬각이네 킬각이네 쓰네골 악몽 악몽 총맨 악몽 정밀 악몽 숟가락 단도 악몽 정밀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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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아프다 왜 이렇게 정밀해 34딜 몽둥이 질베슨 나 노즈 0콘데 예엠금 눈반구가 맞을 것 같다 에너지 너무 없다 어차피 흐리탐 쓰면 돼 뭐 엔데고라지 눈반구면 귀집비는 좀 아쉽긴하잖아 하지만 흐리탐을 쓰면 된다 와 쾌전 사기카드 사기카드 탉 탉 탉 채비 이거 아무래도 악몽 연금하겠네 맹단 끝나지 않는 생일 파티 하지마로요 변화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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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아니 D사야? 고개... 마트로 식사 악몽연금축 아이 뭐 주는거 봐 지금 좀 매매한데 최대 체력이 너무 낮아 반대 맞고 훅 간다 이거 그럼 그럼 우선은 단계박 그렇지 유물 떼먹는 유물이 될 것인가 똥중 필요할 것 같다 두번째 마트로시카의 운명은 엇 아까베콕 아까베콕 빙가네기 빙가네기 두개 쓸만한데 광기 광기야 맞아 양투하르콘 양투하르콘 광기야 cel 광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뺑 와우 무서웠다 뺑 2-Walked That's it. 으악 달빙이다 얘는 뭐 정밀 쓰면 되지 으악 달빙이다 어휴 뭐가 이래 많냐 룬반 카운터 발팽이 룬반 카운터 휴 펭이 펭이 달팽이 지울게 없네 아니 강화할게 없네 지울건 많지 아리아까 제거만 해도 될거 같아요 백파워가 백파워가 모자란건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심각한 수준의 제거중독입니다 흠 서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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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고기하나 더 망단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진짜 안 나와? 안 나오려고 나왔다 안 나오려고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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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드디어 나왔네 이거거든 어차피겠지만 퍼포먼스 힝샷킬 32분 딱댐 염통허접색 악몽을 쓰셔야 합니다 싸서 0-0-0-0-0 당신은 미친 사일러스를 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도갈룸피면 이겨야지